안녕 비누방울 내가 해줄게 한 번 해봐 잘하고 끼고 하면 더 잘하고 마리띠 마리띠 콕콕콕 콕콕콕콕 콕콕콕이예요 우리 7살 같아요 제니공주 왜 지수공주 너..왜.. 왕자라고 해줘 나 일곱살 때도 안해봤어 이런거 왕이라고 해줘 나는 지수왕 아니야 공주야 왕 공주야 왕 정글 낚여 나도 같지? 낚지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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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 티릿티릿 너무 귀여워 하트다 나 이제 하트 난 쑤드 난 쬐트 안녕 여러분 여러분 드릴게요. 난 알지요. 이게 뭐냐면은 퇴근길에 누가 조금이라도 뛰려고 하거나 위험해 보이면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조심해! 이런 뜻이었지. 너? 이런 말이야. 어? 왜? 너? 딱 그거였어요. 알았죠? 이걸 보실 때마다 아주 주의해 주시기 바랄까? 어? 노? 어? 발음식! 이거 하셨어요, 여러분? 조심해 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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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지? 어? 그거 그거잖아. 어? 아 이제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이 표정을 기억해 주세요. 시작! 응? 이게 뭔데? 아아 아니야. 너무 많이 공개하면 안돼. 이거 이거. 커밍 숲. 이거 커밍 숲이에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응. 응. 기대하세요.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돼. 다들 지금 저게 뭐하는거지? 이렇게 생각했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지?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영어로 해도 영어로 해도 Please speak English, Jisoo. Hi. Hi, Blinka. Hi, Blinka. I love you. I love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You know what's funny? She kinda... She... Not kinda. She understands most of the things that I say. I tell her. I say to her in English. So I don't have to translate it for her. So... I'll read the comment and she'll probably answer in Korean. Of course. 그치? 다 알아들었지? Uh-huh. Yeah. It says, where is Mangne line? Because we didn't tell them in English. Outside. Outside doing what? Take a photo. Take a photo? Okay? Okay? 역시 리스닝 할인이래. 리스닝 하면 끝난거죠? 맞아. 이게 사람이 리스닝이 트이면 바디랭귀지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이러면 이제 밥 주겠지. 밥 주는 거야? 배가 아픈가 이럴 수도 있잖아. 물달라고? 물달라고? 알아듬어. 이거 뭐 읽었는지 잘 못 읽어서 못 읽겠어. 핸드폰 꺼지는 거 아니야? 맞아. 이러다가 이제 꺼져서 언니들 운동은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보세요. 오늘 운동 너무 많이 했는데 밥 먹으러 오는 거 같아. 조심해 진짜로. 쓰러져. 조심해 진짜로. 너무 과했어. 오늘 좀 과다 운동한 거 같아. 아까부터 꽤 숨 쉬었거든. 밥 두 번 먹어야 할 거 같아. Alsop 클릭후, 안녕. 밥 챙겨 먹을래지. 찌지 말랬지. 밥 먹을래지. 어? 쌩얼 같다고? 기다려봐 아 맞아 나 쌩얼 같다 했으니까 화장해야겠다 딱 예뻐져야 될 것 같은데? 화장 중이니까 어딨어? 대박 개야? 두드라니야? 핑크인데? 우리 블랙핑크니까 블랙핑크 거 만들어주세요 멋있을 것 같아 벌써 다음에 쌩얼로 어 다음에 쌩얼로? 쌩얼로 내 눈 떴어 쌩얼로 입을 벌려봐 쌩얼로 브이앱 할 때 이거 끼고 하자 봐봐 하지 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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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걸 하면 안 좋은데 댓글을 못 보네 우리끼리 누른거야 맞아 아 나 지금 순간 까먹었었어 사실 이거 하고 있 디디 안녕 그럼 우리 둘 다